안녕하세요 과감히 제 브이로그는 껐습니다 왜냐하면 SM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감독님이 굉장히 저를 배려해주신 것 같아요 서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앉아서 조심해서 맡으신다던데 렌트맨이라고 하신거 감독님이 괜찮아요? 괜찮다 머리 머리 이쁘게 나왔어 아 좋았어 맞아 파란 달리고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기대어 울어 여러분들 제가 미싱돼서 울게 되면 펴고 온거에요 하늘아 하늘아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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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는데 잘 지도 안 했거든요. 공연으로 식사 한 번 해주세요. 좋아요. 네, 좋았습니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나가지고 사진 한 번. 인스타 방송. 인스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인스타에서 팔로우 해주세요. 다 했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야, 이거 뭐야? 우와, 이거 뭐야? 야, 여기 올라오는 사람 있을까요? 짱이다. 그죠? 잘 잤나요, 여러분? 괜찮아요? 어, 추워? 지금이요. 풀샷은 괜찮은? 괜찮은? 예쁘다, 그치? 아, 예쁘다, 근데. 언제 올라오겠지? 타이틀은 약 한 번 주세요. 자, 이쁜 날입니다. 날씨가 사실 저희가 목요일 날 찍고, 금요일 날 찍고 마무리였는데. 목요일 날 비 오는 바람에. 금토로 바꿨거든요. 예성이 형 콘서트는 못 가지만. 날씨가 더 와줬네요. 봐봐요. 구름도 살짝 이렇게 있고. 예쁘게 몇 개만 있고.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. 그렇죠? 어제보다는 안 춥지? 네. 저희 습위예요. 네. 저희 습위예요. 네. 저희 습위예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빠 나 자고다가 일어나는 머리랑 똑같네 손을 배쪽에 이렇게 할까?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할까? 이거보다 나? 아니면 이렇게? 아... 아니야 아니야 자연스러웠어 민짠 줄 내려가는 게 참 인생인 것 같네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바람이 노래를 듣고 있나봐 노래가 잘 불었어 우와! 근데 갑자기 바람이 근데 이거를 여기가 아 웃어 어 되겠다 충분히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봐서 네 저희 한번 준비해볼게요 좋죠 사진 한 번 해볼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야 울지마 이쁝 더 아래를 떠나네 이쁜 내가 곁에 있을게 신노야? 신노야? 그래 이쁜 내가 곁에 있을게 고개를 조금만 더 술려보실까요? 네. 이젠 내가 곁에 있을게 힘이 들면 내게 기대어 울어 내 온기 내 숨이 닿을 때까지 언제나 여기서 숨 쉬어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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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마지막 촬영장입니다. 여러분 너무 추워요. 이거 봐요. 이거 찍히나? 여러분들 굉장히 따뜻합니다. 핫 아이템. 무선이에요. 하나씩 장만하세요 여러분. 오늘 체감이 영하 3도? 영하 3도? 다행히 찢어질 듯이 아프진 않아요. 진짜 추울 때는 찢어질 듯이 아프다. 내다. 내다. 너무 추우시다 그래서 그냥 커피에서 왔거든요. 제가 뭐 다른 것 같고 그냥 빵을 올리는데 우리 너무 친해서 막 이런 거 안 해. 왔고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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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너무 세 분들이 많으셔서 아예 그냥 큰 거 이걸로 가거든요. 진짜요. 잘라야되고 가시고. 감사합니다. 너는 지금 옷에 묻으면 안 돼요. 저리 가. 우리 카메라 안녕. 안녕하세요. 카메라가 있었구나. 너무 어기서기서 밝게 지금 이렇게 라이트 하시는 분야. 추울 때 좀 드세요. 빨리. 멋있어. 멋있어. 영하 좀 멋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좋다. 가사도 너무 좋다. 너무 멋있게 나온다. 야, 너가 너무 멋있어. 네. 너무 멋있는 거 알아? 오, 그러네. 정말. 너무 멋있어. 진짜 가사랑 너무 잘 어울려. 하도 다시 해. 야, 지금 저렇게 잘하는데 뭘 한번 다시 해? 왜 여러 사람들 고생시켜? 지금 너무 멋있구만. 욕심이 과하네. 욕심이 과해요. 너무 멋있는데? 난 진짜 보자마자 그냥 완전 이거면 됐다. 그냥 오케이. 너무 멋있었어. 누나 약간 러브 때 머리였는데 지금. 아, 그래? 나 지금 올라온 완전 러브지. 러브 여기. 뉴욕 배경으로 지금. 사원의 배경으로. 뉴욕이잖아. 러브 하나 따주세요. 나 지금. 여기에서. 강하게 구조가 두툼. 그는 여기서 옆에서 오라브. 자, taco가 들어라. 이곳에 잘 도착했는데요. 여기에서. 이곳에는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Bueno. 아 아 아 아 아 아 컷 네 컷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. OK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오실게요 네 가위로 갈게요 아 이거 에세이 패딩이에요 15주년 패딩이에요 오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밀려입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일단 이거 나 너만큼 안 써 대여놨다 아까 계속 준다고 갖고 정작 끝났는데 안 치고 있어 바보 아니야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알겠죠 우리 여기 지금 너무 열일하고 있는 여우기 응원하려고 왔는데 어 이미 너무 연예인이야 너무 멋있어 저 이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새로 공 나오는 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응원할게요 커피 썼어요 가다 누나가 커피밖에 못 썼어 고마워요 네 저희 한번 준비해볼게요 전화해 너무 멋있어 이보다 더 멋질 수가 없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피디오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개고öh 오케이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, 내려옵니다. 드릴게요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.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다. 너무 많은 걸 했어요, 여러분. 지금 뮤직비디오 진짜 열심히 찍었고 진짜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셔서 진짜 추운 날씨에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엘포들 생각하면서 사실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었고 이런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위로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좋고 좀 힘들었지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레오이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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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